최근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매를 내놓는다는 부동산 알림판이 눈에 띕니다. 싸게 내놔도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아 전세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지는 않고 대신에 전세를 들어가자고 하는 거죠.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은 창원 마산 합포구의 경우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경남의 경우 하마는 전세가율이 94.6%, 4,093.8%, 창년 93.5%로 거의 매매가에 근접하는 곳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조선 기자재 업체 등의 입주로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은 해당 지역의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경매가도 경남 지역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경남 지역의 지난 3개월 동안의 경매 낙찰가율은 73%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고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낙찰가율이 거의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전 관심 지역의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 낙찰 통계 등 자료를 참고하고, 전세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NN 윤해림입니다.